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편의점 점주를 때려 전치 8주에 중상을 입혔던 중학생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 12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단기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것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군 측의 항소가 일부 인용됐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8월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편의점주를 마구 때려 눈 부위에 전치 8주에 중상을 입히고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